연예계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정체는 바로 뱀파이어 아니 이 스타들이 뱀파이어? 정말 아무도 안 늙는 것 같아요. 몇 살이세요? 이렇게 뜯어져요. 돈을 많이 들인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연예계의 뱀파이어 스타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꽃미남 스타 원빈 1997년 21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수에 찬 눈빛, 조각 같은 외모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빈 씨만 피해간 16년의 세월 뱀파이어 스타 인정 청순미인 사랑스러운 그녀 한지민 씨 지난 2003년 22살에 데뷔해 한결같은 청순미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어딜 봐서 저 얼굴이 30대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한 한지민 씨 역시 뱀파이어 스타 그리고 방부제 외모로 눈길을 끌며 뱀파이어에 등록한 또 다른 스타 김지훈 근데 제가 봐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갈수록 어려 보이죠. 김지훈 씨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봅니다. 한 20여 년 전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부터 저는 제 피부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주민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오, 자신감 있으신데요? 요즘 피곤해서 약간의 트러블은 생겼지만 대체적으로 피부톤은 곱죠. 제 나이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를 21살 정도로 보셨더라고요. 지난달 이때 당시 새삼 화제가 된 송중기 씨의 나이 29. 저 얼굴이 뇌물에 서른이라니 못 믿겠습니다. 대박. 정말 대박. 완벽한 꽃미남. 37살 뱀파이어 스타들. 77년생 같은 나이. 싸이 씨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세 사람 뱀파이어 맞죠? 맞네요. 이번엔 70년생 동갑내기 스타들. 이들 사이에 빛나는 뱀파이어 스타 이병헌 씨. 아, 뱀파이어 맞아요. 그 다음에 요즘 대세 정만 씨 씨는 이병헌 씨와 어떤 관계? 혹시 두 분도 친구? 설마? 아니요. 정만 씨 씨가 어리답니다. 4살 어른. 죄송해요. 그것이 궁금하다. 뱀파이어 스타의 필수 조건, 동안 관리법. 저는 이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수분팩을 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물을 좀 많이 마셔요. 촉촉하고 투명한 동안 피부, 손혜진 씨의 관리법. 스팀으로 이렇게 얼굴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바로 스팀 타올을 이용한 스팀 세압법입니다. 그리고 백화점하고 소통을 주변대서도 알로에를 키웠어요. 비결은 알로에 팩인데요. 간단합니다. 알로에를 달아서 만든 팩이에요. 만들기도 쉽더라고요. 최근 눈부신 동안 피부로 주목받는 뱀파이어 스타 김유리 씨인데요. 현재 드라마 죽은의 태양, 귀여운 악녀. 태일 영역 갈로 탈약 중이죠. 매일매일 수분팩을 하는 거예요. 물 많이 먹고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건 이미 수분 밸런스가 많이 깨졌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붓기 빠지는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서 있을 정도의 플라스틱 통에 따뜻한 물을 넣고 거기 서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오로션 바르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많이 꾸며졌어요. 아침에. 이 뱀파이어 스타들의 비법은 뭘까요? 네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하게 운동하시고요. 항상 느꼈던 건 굶지 않으세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며칠씩 굶거든요. 그게 너무 잘못된 방법인데 문 푹 패인다든지 주름이 많이 진다든지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잘 먹는 게 오히려 동안 피부와 몸매 관리의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동안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건 피부예요. 피부 표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5년 또는 10년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스타들에게는 공통적인 피부 관리법이 있답니다. 그 비밀 좀 알려주세요. 워낙 스타들은 보면 거의 다 건조한 피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에 약간 집착한다고 할까요? 잘 때도 수분 크림을 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자서 다음날 피부가 촉촉해서 메이크업을 잘 먹는 상태를 만든다거나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많이 써야지 좋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도대체 스타들은 한두 개 아이템을 가지고 아까 에센스 좋은 거 하나, 크림 좋은 거 하나로 두껍게 바르고 두 간에 또 가장 중요한 게 피부 밑으로 목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뭉치면 턱도 되게 무거워 보이고 목도 두꺼워지고 목을 이렇게 꽉 눌러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 톤도 좋아지고 여기 난리 났어요? 다 되냐? 아, 예. 다음봉도. 평소에 이렇게 관리 잘한다는 뱀파이어 대표 스타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은혜 씨입니다. 아, 렛노님. 이렇게 누나예요? 깜짝 놀라시겠지만 출근한 동안에 속하신다고 봐도 될까요? 가족이 다 좀 동안이에요. 엄마, 아빠 지금 70 넘으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세요. 동안이라서 참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후배고 나이가 어린데? 어린 애들이 그렇다고 제가 치사하게 가서 너 왜 인사하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쟤는 좀 안 착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자리에서 봤는데 저는 더 어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그게 눈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렇다면 인사 안 해보네요. 가장 두께로운 말이죠. 생김에 따라 좀 달라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약간 일자 눈썹이거든요. 숱도 많으시고. 숱이 많고 눈썹이 약간 여기 끝이 둥글고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살짝 여성스럽고 좀 성숙해 보이고 약간 이렇게 일자고 각이 있으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수리랑 부부의 반나가씨 눈썹이 일자인 것 같겠죠. 그리고 피부를 거의 얇게 본인 피부가 보이게 화장도? 네. 그래야 어려 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여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피부가 막 푸석푸석하고 뭔가 가볍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솜에 스킨 같은 거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붙여놓은 다음에 그냥 조금 있다가 이렇게 뛰시면 갑자기 피부가 되게 깔끔해진 기분이 들어요. 가벼워지고 박은혜 씨를 뱀파이어로 만든 피부관리법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라면 이 사람도 빠질 수 없죠. 50대 동안 의사 함익병 의사 선생님이 좀 그러시는 것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원래 의사예요. 자기야 백년수님의 국민사위 최근 필링캠프에서 피부관리법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피부 나이로만 제가 한 몇 살쯤으로 서른... 한 둘? 피부는 좋으세요. 진짜요? 근데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안하면 거리가 있죠. 제 동안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일단 피부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리허가다 정말. 진짜 좋아. 평균이 한... 좋은 것 같은데. 유전 터졌네.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인데 그거는 많지 않아요. 이 동안 피부에 조건이 있다면 사람들이 동안 동안 그래서 의료 보기는 거만 찾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건강한 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 상식 과연 맞는 걸까요?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운동을 많이 하면 모공이 넓어진다. 잘못된 이유죠. 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공하고 땀구멍 털구멍하고 땀구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죠. 얼굴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건성 아닐까요? 당기니까 이렇게 막... 그게 다 지성피부가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모공이 넓고 여드름이 잘생기고 각질도 잘생기고 얼굴이 당긴다. 자꾸 여기에 뭘 발라야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 피부는 내부의 건강이 바깥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속이 건강해야죠.